2016년 9월 25일 주일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강림과 예수님의 제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한 손엔 불을 들고 한 손엔 칼을 들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과 국가를 심판하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 당시의 율법사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문자 그대로 풀었습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싹이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말씀을 중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중심 교리로 삼았습니다. 모두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세례요하는 하나님의 강림은 땅에서 일어난다. 나는 그를 증거하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는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양심을 가지고 반성하라.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마라.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세례요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새로운 섭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강림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강림하셨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강림이 이루어졌다 라고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셨기에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제림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믿으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섭리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꼭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믿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림을 맞이해야지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제림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제림주가 없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림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자신을 주라 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하신다. 그러니 말씀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라.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제림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림을 맞이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강림을 풀지 못했듯이 현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제림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림의 역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림의 역사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강림과 예수님의 제림입니다. 한 주간 묵상말씀으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